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 전략팀장입니다.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분석은 개인적인 견해임을 참고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주에 이어 코리아 서키트라는 기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는 007810이 되겠으며 현재 시각 1월 11일 오전 10시 34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코리아 서키트라는 기업에 대해 먼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내용이 중복될 수 있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서키트라는 기업은 PCB 제조, 판매 등을 주 영업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전자제품의 핵심 부품인 PCB 전문 생산업체로 이동통신기기와 메모리 모듈, LCD 등에 사용하는 PCB와 반도체 패키징용 PCB를 생산하여 국내외 전자업체에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반도체 관련 주인 코리아 서키트의 재무제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18년도에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하였는데요. 19년도 들어서 턴어라운드 한 이후에 20년도에는 약 2배, 2배가량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이후에 올해에도 약 2배가량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영업이익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기업은 역시 주가 또한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20년도에 PER를 계산하게 되면은 18배인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동종옥종의 PER이 34배인 것을 감안했을 때 20년도에 PER은 18배인 것을 보았을 때 이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에는 기업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는 0.6%가량 상승하면 약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반도체 관련 섹터들이 강세를 보고 있는데 코리아 서키트만 상승하지 못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소외되어 있을 때는 상승하기를 기다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아직 시장에 관심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반도체 관련 주들이 상승함에 따라 이 코리아 서키트 또한 수행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14,300원 부근에 지지선까지 내려오지 않았고요. 이렇게 14,300원까지 내려온다 하더라도 지지를 받고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약간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많이 끌어올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 꼬리가 어느정도 달렸기 때문에 지금 종가가 어느정도 형성될지 모르겠으나 조금 더 상승을 해준다면 내일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반도체 관련 섹터들을 좋게 보고 있는 이유가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IT기기의 판매량 증가 그리고 온택트 기업들의 서버 증설 그리고 현재 DDR5에서 6로 넘어가는 교체 수요에 있기 때문에 작년인 20년도에도 영업이익이나 반도체가 호황이었지만 이번 연도 올해의 21년도에는 훨씬 더 영업이익이나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주가는 당연히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에는 기업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기도 하고 아직까지 주가가 큰 폭으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승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면 먼저 첫 번째인 15,300원의 저항선을 뚫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저항선이 17,000원대를 뚫고 신고가를 세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길지 않은 시점에 아마 모멘텀을 받고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1분기, 1분기나 2분기 영업 실적이 나올 때쯤에는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단기적으로 본다면 4분기 영업 실적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된다면 그 모멘텀을 받고 바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코리아 서키트에 관한 기업 리뷰 마치도록 하겠고요.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2,3일에 한 번씩은 계속해서 리뷰를 할 예정이오니 코리아 서키트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코리아 서키트의 주가가 급변하였을 때는 AP투자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홈페이지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게 되면 상단에 AP투자연구소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링크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라이브라고 깜빡거리는 카테고리를 보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메뉴가 보이게 됩니다. 여기 이 메뉴를 클릭하여 들어가시게 되면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들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번주에 추천했던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8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주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이제 오전 7시 39분부터 실시간 리딩을 시작하였으며 미국 중시부터 시왕까지 먼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날의 관련 뉴스들 속보 같은 것도 링크로 달아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 9시부터는 무료 추천 종목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번주 금요일에는 인프라웨어 그리고 만도 디지털옵틱스가 되겠습니다. 종목을 추천하실 때는 이제 기준 매수 가격과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하게 되는데요.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에는 그에 따른 대처를 실시간으로 리딩해드리고 있고 또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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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